XSFM입니다. I, D, W, K 이 역시 지금의 한국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2016년 11월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로 인해 변화한 사회상을 이야기합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201번째 순서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U가 만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벤치에 있던 유면상 피디를 불러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까 녹음 전에 앉아있는데 유면상 피디가 뜬금없이 우리 회사도 복지 차원에서 비아그라를 사달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저래? 문제가 뭐예요? 아침에 왜냐고 익명성을 보장해야죠. 그러니까 일단 처방을 받아서 사놔 그럼 누구든 써요. 누가 처방을 받아요? 저 아디스 아바바에 갈 때 아니 저는 왜 몰랐냐면 아침에 뉴스를 안 보고 잠을 자다 깬 다음에 오늘 아침에 뉴욕닉스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 보고 그냥 바로 작업하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진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녹음할 때 그런데 뜬금없이 비아그라를 사달라니 내가 황당해야 하네. 아 모른 상태에서 들은 거예요? 네. 지가 샀다고 자랑하는 것도 웃긴데 아니 시사 피디가 이렇게 소식 늦어서야 말이야. 네. 아무튼 저는 좀 늦게 알았어요.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중요한 점은 비아그라를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저 유엠 씨가 좀 생략했는데 그전에 마늘 주사 태반 여러 가지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이 깐 이야기죠. 심평원에서 제출을 받은 자료에 따라서 청와대가 작년 12월에 비아그라 이 비아그라는 정품입니다. 한국 파이저에서 나온 비아그라가 맞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비품으로 88종. 카피약이죠. 한미약품의 88종. 이것도 실명하면 안 되나? 아니 괜찮아요. 88종도 구입했기 때문에 맞아요. 균형이 있어요. 그런데 정품을 37만 5천 원어치 샀고 88종을 45만 6천 원어치 샀어요. 도합한 80만 원 좀 넘게 이걸 산 건데 청와대의 얘기는 고산병 치료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살짝 뒤져보니까요.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가 지내서 5월 달에 아프리카 순방을 하면서 좀 높은 곳들에 갑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들이라 하면 우간다의 수도 칸팔라가 있고 케냐의 나이로비 그리고 이리오피아의 아디사바바를 갔는데 나이로비와 칸팔라는 가장 높은 곳의 높이가 평균 고도가 1795m, 1150m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한라산의 봉우리가 1950m입니다. 한라산 올라가면서 고산병 걱정돼서 약 먹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한라산보다 좀 높은 데가 아디사바반데 2355m예요. 이건 또 산악인들의 이야기 같은 것들도 좀 퍼지고 있죠. 고산병 증세를 백록담이나 백두산 천지 같은 데 올라가면서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정도가 좀 나오는 게 아니다. 의약은 단정 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아그라에 들어간 이부프로펜. 이부프로펜은 감기몸살 약이. 별대다스입니다. 심지어 월경곤란증이나 저월하고도 친해요. 급성통풍에 많이 쓰입니다. 비아그라가요? 아니요. 이부프로펜이요. 비아그라에 들어간. 비아그라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비아그라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하나하나 더. 고산의 등산인들이 올라갈 때 가장 많이 먹는 건 이부프로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 약이 분명히 있겠죠. 이름이 다이아목스라고 해요. 다이아목스? 네. 그 이름은 저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안에 무슨 성분이 들어갔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혈액의 산도를 높여주는 일 정도를 해주는데 고산병 문제를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 핑계만 댈 것 같으면 그 약을 먹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SNS에서 청와대 비아그라 게이트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350조의 연간 세수를 쓰는 나라에서 80만 원어치 뭘 산 걸 가지고 무언가를 비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부패로 가는 어떤 열쇠의 역할을 해준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이 일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100원은 뭐 세금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다른 100원짜리 어디 있었는지 보느라.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는 메인은 그 후자를 얘기하는 거에서 욕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어떤 다른 비리의 연결고리가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그걸 산 것 자체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 저는 그걸 경계하게 돼요. 그건 경계해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할 초석들이 될 자료들을 가지고 그게 좀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80만 원어치 어디에 샀냐고 그걸까지 놀리는 건 거기서 끝나면 폭력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면 참 다행인데. 폭력이란 뭘까요? 폭력이요. 그 사람이 폭력이다 싶은 건 폭력입니다. 남자들 넷이 앉아서 발기부전 치료제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그것도 폭력일까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에서 부전이 된 사람은 폭력이죠. 혼자 느끼는 거지. 역대 대통령들은 해외에서도 총리든 내각에 수반이 되는 사람이든 해외 행사도 많이 나가야 되고 얼굴이 되기 때문에 민주정예. 21세기 이후에는 얼굴에 모두 많이 맞고요. 땡기는 것도 종종 땡깁니다. 얼굴을 땡기는 건 괜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사이에 7시간이 비었다는 게 문제지. 국민들이 엄청나게 목숨을 잃고. 그 둘을 혼동해서 얼굴 땡긴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면 폭력일지도 모릅니다. 얼굴 땡긴 거는 문제가 아니죠. 일단은 업무 시간. 내가 업무 시간에 내가 오늘 아침 10시에 출근했어요. 11시부터 내가 얼굴을 땡기고 있어. 그럼 UMC가 뒤늦게 출근해서 직원인 유면상이가 얼굴 땡기고 있으면 화나 안 나요. 화나요. 그런 이치입니다. 얼굴은 주말에 땡기시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도 이 사건의 경중에 대해서 UMC가 좀 종편을 안 보니까 화약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이건 올타임 레전드예요. 그래요? 이번 사건은. 임성환 작가도 지금 울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쓰지 못했나.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죠. 지금 비하...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소재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극적인 소재에 우리가 이제 매몰돼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재밌는 얘기들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유기적으로 얽혀있을 것 같은 네. 맞아요. 일부는 드러나 있고 그런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막 언론이 자극적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디까지를 욕해야 될지는 모를 정도로 맞아요.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윤세민 기자도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사람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소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칠 것뿐만 아니라고 분명히 사람들의 뉴스로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입시, 드라마, 비하그라 니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것은 폭력이고 어떻게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요즘 시국에는 전형적인 훈장질이죠. 그러니까 나는 원론적으로는 유엠씨 의견에 동의해요. 그런데 요즘 시국에는 안 맞아. 전형적인 훈장질.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떠한 사안에 관심을 가지려면요. 그 사안에 조미료가 묻어있어야 되죠. 그렇죠. 윤세민 기자 얘기해 준 대로.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는 소재들은 흥미를 유발하는 소재들대로 순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겐 폭력인데 누군가에게는 매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사태가 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아요. 처음 촛불 집회를 나간 사람들한테는 이 평화로운 모습이 YTN이 칭찬해주고 TV조선이 칭찬해주듯이 너무 자랑스럽고 잘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집회 때 늘 하던 얘기 우리가 늘 하던 집회 갈 때마다 늘 하던 얘기 의경은 우리 아들들이다. 아들, 딸들이다.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했고 물론 잘했어요. 그동안 되게 싸울 때 빼고는 되게 잘했어요. 좋은 일도 많았어요. 그러나 전략적으로 보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백만이 모였으면 하룻밤만 뒤집었어도 끝나는 문제 아니냐라고 성질을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나 생각의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평화 시위를 코르테시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인터넷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그 단어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평화로운 시위에서 성추행 범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보는 시각이 매우 다양합니다. 볼 것들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무한도전 팬들인데 게시판 가면 모두 싸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재미있는 모습을 이번 주에 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해드리는 이야기와 내일 해드리는 이야기 모두 저는 어떤 점에서 마음에 드냐면 매우 한국 얘기입니다. 뒤지게 한국 얘기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너야. 아 그래. 없구나. 앉힐 거면 뭐 좀 주고 앉혀요. 진짜. 죄송합니다. 하긴 너도 어색하지. 3주 만에 하는 거라 되게 어색하네. 듣자.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티비 맛있는 다이어트 토톨케어 아임닭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지버콕 김치 지속가능한 나눔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무르핀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조경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XSFM에서 만나요. 콕지버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지버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지버콕 오랜만에 지난주에 진행자 윤세민 기자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무익희의 나무익희는 뭐든지 입 벌리면 나무익희여 그 사실 멤버 일람에 윤세민 한 명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또 본가 안가했어? 거기 보면 특징의 국어책 읽기, 조요부의 언급 이렇게 돼 있어요. 주요부의 언급? 그게 뭐예요? 옛날 무두 아 진짜 특징 없다. 물에 물 탄 듯한 윤세민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어책 읽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그래서 악플 다른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내가 할 말을 대신해 주거든요. 그리고 악플이라고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잘 곱씹어보면 맞는 얘기가 많아. 맞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충신들은 직언을 하고 죽었죠. 맞아요. 이 난국에 지금 충신이 없다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아 그 지난주에 공개방송을 하고 그때 제 여자친구가 뒤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트위터에 사람들이 자기 잘생겼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무슨 소리야 하니까 보니까 그런 트윗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하나 있는 거잖아 하고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주가 지났잖아요. 2주 동안 제가 언급된 트윗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프린트에서 걸어놓기라도 할까. 그럼 이제 그립겠다. 악플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윤세민을 지지하는데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샤이 윤세민이 있다. 왜냐하면 홍성감이 늘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내 지지자들이 있다. 홍성감 라인이잖아요. 윤세민이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윤세민의 좋은 글씨죠. 방송에서 제가 성가병을 많이 까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소 좀 미안한 감정이 있는데 제가 진심으로 성가병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제일 편한 형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홍성감 라인을 인정했네요. 다시 한 번. 그럼 한 번 국어책 읽으시죠. 아니 근데 또 이제 마주 앉으면 또 제가 우위에 있을 거니까요. 그래요. 같이 앉을 때는 친홍계의 윤세민입니다. 네. 11월 말입니다. 2016년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아이고. 네. 뭘 했다고. 그렇죠. 뭐 우리가 연말 하면 늘 알고 있는 분위기가 있죠. 근데 올해는 예년과 같은 분위기의 연말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저는 2000년대 이후에 IMF 이후에 가장 아스트랄한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 기분도 느끼기 힘든 연말입니다. 왜냐하면 IMF 때는 제가 이제 20살이었잖아요. 대학교의 학생운동이 저물어가기 시작한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 나라가 경제 위기로 허덕이고 있을 때에도 먹고 대학생들은 먹고 놀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16년에 대학과는 다르죠. 거의 지금 동맹휴업하고 있죠. 원래 동맹휴업 아닌데 지들끼리 다 휴업하다 보니까 동맹휴업 돼버렸죠. 60년대가 됐어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제 언론들에서 올해외 키워드를 뽑게 됩니다. 1위는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일 것입니다. 국정농단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의 이름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통수권자의 이름일 수도 있고. 최순실. 그렇죠. 누가 위키피디아에 장난쳐놨죠. 국가보수의 최순실. 봤어요. 장난이 아니죠 또. 혹은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키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나 갑자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데. 뭡니까? 최순실이 제일 최고 권력자입니까? 그건 아직 모른다니까. 그렇죠. 아직 모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종범이냐 주범이냐는 결국 한국검찰은 못 꺼낼 것이다. 어쨌든 위키피디아는 대구는 또 사실을 잘 얘기하잖아요. 나무 위키보다 믿어요? 몰라요. 사실 둘 다 안 봐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2016년이 끝나갈 때 이 뉴스지나 언론사들에서 올해의 이슈 키워드를 정한다면 두 번째는 뭐겠느냐. 저는 페미니즘 혹은 여성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마요. 왜요? 네가 하니까? 왜 하지 마. 저는 이런 주제 앞에서 항상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그게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죠. 재밌는 게 저 이제 CBS 이번 주까지 하고 짤렸는데요. CBS의 어떤 관계자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제게 말실수 아닌 말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뭐 그런 그런 얘기는 팟캐스트에서나 하는 거지. 라고요. 팟혐. 아니 저는 CBS 측에 매우 고마워요. 다만 그냥 있던 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앉아서 아 팟캐스트를 보는 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희도 그렇고 다른 방송들도 그렇고 컨텐츠 만들 때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팟캐스트를 보는 눈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어찌 보면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4년 전부터 늘 생각했던 거거든요. 컨트롤타워도 없고 제재할 수 있는 법도 없고 견제장치도 없이 만들어지는 컨텐츠인데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했던 게 우리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못 건드리는 얘기를 해야겠다. 2016년에 절대 못 건드리는 얘기는 뭘까요? 여성혐오의 문제입니다. 왜요? 해보니까 필요 이상의 출혈이 너무 심한 거예요. 방송도 심지어 팟캐스트들도. 근데 웃긴 건 시장은 확장 일로예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지금 다 책 사서 읽고 관심 가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럴 때 그 할실이 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양쪽에 욕을 먹어가면서. 이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국민 대통합 사건을 제외한다면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여성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그리고 곳곳에서 벌어진 한 해입니다. 저는 물론 일제시대 초반에도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문맥률도 높았고 하니까 지금 같지 않았겠죠. 그 논의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낳았고 또 그 사건들이 논의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독특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화제가 되어왔던 땡땡개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가 그것입니다. 땡땡개 언더바 내 언더바 성폭력. 그렇죠. 정확히는 앞에 샵도 있어야죠. 네. 해시태그가 있어야죠. 네. 이 해시태그는 본인이 당했던 성폭력 행위를 익명으로 폭로하는 행위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혹은 어떤 권력이 형성되어 있는 집단의 카테고리 안에 자신의 피해 경험을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성폭력 논쟁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로 인해서 개인의 경험으로 파편화되어 있던 성폭력 사건들이 업계 혹은 권력을 중심으로 카테고리화되면서 사회를 설명하는 현상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운동의 시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2016년 8월 제이 작가의 어시스턴트 고려 미지금 및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제이 작가가 한국만화가협회에서 제명되었어요. 이 일을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9월에 발간된 21세기 문학 개간지죠. 가흐로에서 김현 시인이 한국 문단의 여성 혐오에 대해서 비판한 글을 기고한 것을 시작으로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현상은 이맘때쯤 최근에 시작됐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비슷한 메시지들을 평생 들어온 경험은 있다는 거예요. 겪었거나. 맞습니다. 김현 시인은 여자 시인들을 술자리로 끌고 오라고 시키는 선배 시인들 술을 따르라고 시키거나 여성 시인들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발언 등이 한국 시 문단에 만연한데 모두가 모른 척하고 있는 잠재적 방관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단에서 벌어진 범죄 기록물을 독립적으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OO 내 성폭력을 처음 제안했던 트윗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이제 성지술래처럼 이렇게 남아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해시태그로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올린 그게 그분의 메인 트윗이에요. 지금 들어가 보면. 이게 열림교회 닫힘 같은 그러니까요. 트위터는 힛겔이 없어서 등급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밑에 보면 중간에 K 이렇게 써 있죠. 맞아요. K. 모두가 원하는 그 K. 은전 한 입처럼. K가 달려있는 트윗. 뭔지 모르죠. PD. 몰라요. 트위터 안 해봐서. 트위터 이제 시작했어요. 트위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제 인스타그램이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저도 요즘 열심히 해요. 되게 감동했어요. 자꾸 한남하고 맨날 UMC가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나도 뭐라도 해야 될까 싶어서. 그게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왜 굳이 트위터야. 트위터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진짜. 진심으로 나 트위터 할 거다 그랬더니 자기는 모든 트위터 하는 사람이 싫대요. 그리고 항상 UMC랑 담배 피울 때 보면 UMC 트위터 하고 있어. 보는 것도 트위터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네. 똑바로 하세요. 네. 네. 그게 참 웃기죠. 보고 있으면 싫으면서 더 열심히 본다. 그러니까. 그게 딱 그 느낌이에요. 그 충치 만지는. 계속 만지고 있어. 아 그거. 네. 제 친구는 발냄새라고 하더라고요. 알았어요. 패티슈로 넘어가겠네요. 네. 이 땡땡 내 성폭력 해시태그가 제일 처음 화제가 된 거는 오타쿤의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였습니다. 그 10월 17일에 동인음악 서클인 팀 프로그레시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거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동인음악에 대해서 알아요? 잘은 몰라요. 이게 이제 그 오타쿤가 소화하는 그런 음악적인 특성이 있어요. 락하거나 락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일본 락 같은. 거기다가 이제 그 하드한 일렉트로닉 음악 베이스에다가 그 유치한 아이가 이 송을 부릅니다. 하츠네미쿠요? 네. 하츠네미쿠도로 유치한 아이라고 불렀어 지금. 나 잘못한 거죠. 얘기해요 계속. 하여튼 곡에 이제 그런 계열을 이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음악을 하고 공연도 해요. 맞아요. 장애에게 공연하고. 맞아요. 그리고 한 20cm 되는 이상한 두꺼운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오는 사람들. 네네네. 나 비하하고 있죠 지금? 아니에요. 뭐 고스룩이라는 표현도 있죠. 고스룩? 네. 그건 뭐예요? 그런 룩이요. 그리고 또 고스룩도 미국의 고스룩이 있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온 고스룩이 있잖아요. 보통 후자를 택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일제입니다. 그런 음악이 이제 동인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동인문화 보면 되게 힙합하고 비슷해요. 모든 그 컨텐츠를 동일한 코드로 만들어내요. 음악도 마찬가지. 저는 이 동인문화에서 튀어나온 이 메탈밴드들 있죠. 보면서 진짜 제 입장에선 처음 봤는데 뭔가 백년대 듯한 문화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 한국에도 동호인들은 정말 많죠. 저는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동인이라는 뜻이 야한이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동인지는 야설. 그러니까요. 이게 능욕하는 게 아니라요. 동인 여러분. 우리는 몰랐다. 네. 요즘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 팀 프로그레시브가 그런 동인 음악 서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도 하고 클럽에서 파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클인데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서클인데 이 서클의 한 멤버가 그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트위터를 통해서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 바로 팀에서 제명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 일을 계기로 트위터에서 오타쿠 문화 내의 성폭력에 대한 담론이 시작됩니다. 한 유저의 제안으로 오타쿠의 성폭력 해시태그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0월 18일에 남성 디자이너 B씨의 미성년자 성폭행을 주장하고 그리고 B씨의 지인인 여성 웹툰 작가 이자혜씨의 지속적인 모욕 행위를 폭로하는 내용이 오타쿠의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는 이게 이제 어떤 중간이나 끄트머리에 위치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거의 시작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본명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이 본명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경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남성 디자이너 B씨가 이제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 그렇죠. 그런 주장이고 그리고 이에 웹툰 작가 지인인 친구는 아니고요. 지인인 웹툰 작가가 지속적인 모욕 행위. 모욕 행위를 이제 피해자한테 했다는 거죠.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며 시작되는 이 고발문에는 피해를 당했다고 고발한 A씨가 19살에 36살인 남성 디자이너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다고 고백하며 시작됩니다. 평소 이자혜씨의 팬이었다고 하는 A씨는 이자혜씨의 소개로 B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차가 끊겨서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놈의 차가 끊기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차가 끊겨서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한겨울에 보일러도 켜져 있지 않고 이불과 베개도 없는 바닥에서 자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바닥에 눕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남성 B씨가 침대로 올라오라고 유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정황상 일부러 베개랑 이불을 안 주고 보일러를 틀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네요. 그런 주장에 따른 정황이죠. 그러니까요. A씨의 주장에 따르면 4시간에 걸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간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강간이 이후로 이어졌다고 하고요. 당시 미성년자인 A씨는 그것이 강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조금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언쟁이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고발문을 읽었을 때 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거든요. 고발문에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관계는 모두 강간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강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진술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도 하고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계속 몸에 무리가 갈 정도의 성행위를 요구하고 가해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관계로 인해서 많은 성병에 걸려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성병이 모두 남성에게서 옮는 병이라는 점과 그 당시 사귀고 있던 애인의 검사 결과 애인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병들이 BC로 인해 옮겨온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병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데에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것은 나중에. 아 나중에. 그러니까 먼저 미성년자일 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이 폭로는 몇 년 뒤에 일어났으니까. 이게 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그럼 성병을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이분과는 연락을 안 하게 되고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때 몸에 있던 성병이 남자친구한테는 발견되지 않았던 성병이었던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강간이 일어났던 날. 웹툰 작가인 이자희 씨가 BC에게 A씨와 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A씨에게도 BC에게 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후 이자희 씨가 지속적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권유하듯 개입한 뒤에 두 사람 성관계를 본의에 의해서는 아니든 가지게 된 이후에 그 사실을 비난을 했다? 네. 그 사실을 지속적으로. 여기까지는 지금 모두 관련된 사람들의 주장 혹은 진술들만 엮여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자희 씨는 A씨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A씨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립니다. 트위터를 통해서라면 그게 닫혀있는 개인만 서로 팔로우가 되어 있는 관계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은 온 세상에 다 떠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의 트윗들은 지금도 박제가 돼가지고 인터넷에 캡쳐보니 아주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박제란 캡쳐되었다는 뜻입니다.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게 이 이미지들입니다. 이자희 씨는 A씨를 향해서 비난을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A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모르는 사람이 에스크 있죠? 에스크 FM. 네. 질문 남기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모욕적 언사를 남긴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관계가 일어나고 비난 이후에 차단을 했다고 해요. 이자희 씨를. 네. 이자희 씨를 차단을 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에스크에 남겨가지고 그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차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이자희 씨가 이런 모욕적인 언사들을 계속 남기고 있었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자희 씨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포도주와 포타주의 식사라는 만화 속에서 A씨와 B씨가 만난 상황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고 또한 다른 웹툰에서도 A씨의 이름을 살짝 바꾼 캐릭터가 등장하는 점 등의 2차 가해를 지적하였습니다. 지적한 주체가 누굽니까? A씨입니까? 네. A씨입니다. 최초의 고발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자희 씨가 본인이 그리는 웹툰에 자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이 강간 상황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 웹툰은 대체 뭐하는 웹툰이길래 그런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작품을 읽었는데요. 자극적인 그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뒤에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 남성과 이 여성이 만나는 자리에 있었던 여자 주인공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식의 웹툰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은 남자를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이가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마음속 질투심을 느끼는 그런 것을 독백처럼 풀어내는 그런 내용의 웹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판단하기에는 자신이 당했던 그 상황과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A씨는 이자희 씨가 A씨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늘 화두에 오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자희 씨는 페미니즘 매체에서 연재를 하는 등 페미니스트계에서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개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메시지로 이름이 있던 인물은 맞다. 페미 3대장? 이런 식으로 불리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일은 이자희 씨의 평소 이런 페미니즘 관련 명성 때문에 더욱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글은 익명으로 올라왔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고발문을 보기에는 보면 사람들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고발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작품의 이름도 적혀있고 했으니까 유추해내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 사실을 고발한 것에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가해자로 지목당한 B씨가 아니고 이자희 씨였습니다. 그리고 흔히 1차 입장문이라고 불리는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입장문에 대해서 사실 길게 요약을 했었는데 사실 근데 사건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지웠어요. 왜일까요? 대체 한국이 다 이런가요? 1차 입장문은 남는 게 별로 없는 게 신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자희 씨가 당시에 나는 B씨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A씨에게 B씨와 잘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맞지만 둘의 관계가 강간 상황이었다는 것은 몰랐다. 몰랐다. A씨가 관계 후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질투심에 A씨를 공격했다.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웹툰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러나 이 입장문은 올라온 지 10분도 되지 않아 삭제되었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에 A씨에게 과거의 성희롱과 욕설 그리고 성폭력 모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3일 후에 2차 입장문이 올라옵니다. 그 3일 동안 트위터는 들끓었죠. 왜냐하면 인정한다는 듯한 트윗을 올렸으니까 트위터 내부는 마구 들끓고 있는 중에 2차 입장문이 올라옵니다. 2차 입장문에서는 이전의 입장문을 올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해서 이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입장문을 내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트윗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황스러움으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이었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서 입장문을 쓴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작품은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비도덕적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연기를 하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자희 씨는 모든 직업적 계약이 해지되고 작업물들이 폐기됐거든요. 그래서 이 대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의 글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쓴 글이 아니다. 과거의 폭언은 사실이지만 성폭력을 방조 및 알선한 적은 없다. 아직 법적 절차가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노출과 제3자의 사적인 심판은 부당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입장문이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변호사를 선임했구만. 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대신 써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보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그 상황에서 아까 제가 본인이 강간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자희 씨가 알 수 있느냐. A씨에게 폭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강간 방조 및 모의는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B씨는 이자희 씨의 2차 입장문 하루 전에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A씨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다. 자신은 이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관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고 상대를 불쾌하게 모욕적으로 대한 것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성범죄자는 아니다. 이런 요지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딱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네. 어찌 보면 저희의 이야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지금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편 우리가 왜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과 가해자로 지목당한 사람의 이야기 외에 이자희 씨의 이야기를 하느냐는 그럼 신기하죠. 그것도 당사자가 아니라고 봐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평소 이자희 씨의 자극적인 언행과 그리고 페미니즘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나치게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해자목자인 B씨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잊어도 자기한테 악플 단 사람은 못 잊게 돼 있죠. 사람들은 모두. 또 한편으로 이 사건은 인터넷 페미니즘 진영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도 순식간에 번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상식적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이자희 씨의 작품이나 언행, 작품 활동 등이 페미니즘 진영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희 씨의 작품이 다소 독특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작품도 그렇고 트위터 타이미라인을 보면 어떤 분들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감을 할 수도 있는 어떤 분들은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 이재명식 메시지 전달법인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방송으로 처음 이 사건을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인터넷에서 한동안 크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땡땡겐의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가 크게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 이게 뭐 나쁜 점과 순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결과를 남기죠.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땡땡겐의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가 사회 현상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지금도 sns에서는 익명 혹은 피해자 본인의 기명으로 이 해시태그를 달고 수많은 성폭력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쓰는 단어더군요. 아카이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진하더라고요. 일상에서 매일같이 보는 성폭력에 대한 지적부터 읽는 사람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건까지 함께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타쿤의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가 시작되게 된 그리고 땡땡땡의 성폭력이라는 모든 해시태그가 시작되게 된 이 아카이빙의 단초가 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좀 거친 이상한 멜로드라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무엇을 남겼는가가 제일 중요했기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법적 절차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이 일 때문에 생긴 일이라서 알려드린 겁니다. 네.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순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할 우리 아이 영양간식을 찾고 있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납액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광고와 생활 어묵한 타이밍에 김상조 기술연장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웃으세요? 나 이미 목소리가 너무 좋아. 이 톤이 내일 나오실 이선옥 기획지제 반장도 지금 사실 앉아있습니다. 분위기는 그렇지만 저는 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연말이잖아요. 네. 아름다운 재단의 광고가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캠페인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분위기를 제신했습니다. 더 불쌍해 보입니다. 약간의 방향성을 바꾼 거죠. 더 불쌍하기로 센스빌리티 비즈니스 센스빌리티 비즈니스입니다. 감성팔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휴머니즘 별로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저하고 좀 이야기가 됐으면은 그래도 좀 절충을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대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저는 인간극장을 보지 않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센스빌리티 비즈니스 네. 그런 감성팔이 저는 할 수가 없고요. 뭐, 여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제도의 허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캠페인입니다. 네. 네. 어떤 캠페인인지는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엑세스몰에 아름다운 재단으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생겼어요. 세웠습니다. 저희가. 네. 가뿐하게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어... 이 광고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네. 사회정의로 다가가는 한 발을 내미는 데들 중에 가장 유능한 회사. 저희들이 마음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네. 광고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콕주버 콕김치. 아, 좋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이벤트에 맛이 들렸잖아요. 아주 환장을 하셨는데 아니, 이 회사의 광고주님들은 왜들 그래요? 일이 없어요. 하여간 사장들은 일 없으면 큰일이요. 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후기의 후기 이벤트. 네. 당첨자가 생겼어요. 네. 성함이 강남구 씨. 네. 김연옥 씨. 네. 제이 씨. 네. 개인정보 확인이 안 돼서 못 보내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김치 메인페이지에서 담당자에게 연락 좀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그 무의미한 장난까지 치셨는데 설마 보상을 원치 않으실 리가 없다? 네. 또 이벤트를 합니다. 아, 씨. 네. 쓸쓸의 사행성 이벤트라고 해서 네. 오늘 방송된 날부터 2주 동안 응. 신규 구매자들의 5%의 인원에게 무조건 상품을 발송하겠다고 하네요. 어떤 면에서요? 비인간적이고 진짜 사행성 대박이네요. 네. 어떻게 하... 신규 구매자의 5%의 인원은 무조건 상품을 탑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사면 50명은 무조건 상품을 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소수점 이하의 인원에 대해서는 언구가 없거든요. 아, 내림? 20명이 사면 한 명이 탈아요. 네. 그런데 19명이 사면 못 탈 수도 있어요. 아, 네. 그건 또 마음이다. 네. 제가 예전에 제 뭐냐. 저작권료를 한번 배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거든요. 무한 스트리밍 상품이 17번 틀어져야지 저한테 1원이 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어떤 항목을 보니까 13번 틀었는데 한 푼도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의 이벤트입니다. 네. 많이 사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최소 20분 이상은 사셔야지 한 분이 탈 수 있다. 물론 이 스프레드시트를 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화장도 몰라요. 셋업을 내림으로 하느냐, 올림으로 하느냐, 반올림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리고 소수점 몇 자리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좀 후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왕 이런 비인간적인 이벤트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참여하게 시켰었다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난수는 꼭 오류가 나잖아요. 처음에는. X밥이 하면 큰일이다. 고수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다음 이야기는 뭡니까? 네. 지금까지 오타쿤의 성폭력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집단으로 카테고리화된 사례들은 곧 그 집단 공동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정이 있죠. 공동의 문제로 인식될 만큼 광범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람들도 해본 뒤였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광범위한 사례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네. 특히 문학계의 문제점이 도드라졌습니다. 네. 참 웃겨요. 사람들이 예상한 바로 그 사례.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유명 작가의 이름이 언급되죠. 은교의 박범신 작가입니다. 2010년 10월 21일 해시태그 문단내 성폭력을 달고 긴 트위터래가 올라옵니다. 네. 과거 출판사에서 수필지 편집자였다는 고발자는 소설가의 강건으로 소설가, 출판사 직원, 방송국 직원, 그리고 두 명의 팬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방송작가를 옆에 앉히고 허벅지와 허리, 손을 주물럭거리면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여성 팬에게도 신체적인 접촉이 도를 넘은 상황이었으며 당시 상황을 룸사롱에 묘사했습니다. 이 묘사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술자리에 있었던 출판사에서 수필지 편집자였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박범신 작가가 여성들을 젊은 은교, 늙은 은교, 어린 은교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한 여성에게는 부장은 약병아리야 먹지도 못하겠어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박범신 작가는 영화 은교 제작 시 은교 역할을 맡은 배투에게 이게 누가 국어책 읽는다고 까면 국어책 안 읽는 수준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국어책도 못 읽게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내가? 왜 배투에라? 배투를 하자. 은교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성경험을 묻다가 제지당했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레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그건 또 본인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험을 물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배우가 민망해하면서 제지했다고 그 얘기를 되게 자랑스럽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발자는 그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작가도 그것이 성희롱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용담처럼 얘기한 거네요. 네. 의미 있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알고 있다. 가해자가. 네. 그리고 그 외에 3시간 남짓되는 시간에 그 안에 있는 7명의 여성이 모두 그 자리에서 한 명의 남성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뭐 한 번 스프레시 데미지 주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게 방폭행보죠.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에게도 폭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폭로도 이어졌는데 박범신 작가의 출판 기념 회식에서 출판사 막내였던 자신을 박범신 작가의 맞은편에 앉히고 박 작가는 맨날 30대 여자만 봐서 재미가 없었다. 취미로 여고생을 관찰한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얼굴 가까이에 와서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며 다른 40대 여기자의 양쪽에서 두 팔을 잡고 억지로 입에 술을 들이붙는 광경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라면 가급적 직책이나 직함, 직업의 이름 앞에 열을 붙이는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필요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박범신 작가가 유명 작가인 만큼 이 내용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이에 박범신 작가가 트위터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말부터 이 사람은 탑낫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화가 나서 저 사람은 글도 못 쓰면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모르시는 분들께는 박범신 작가의 트위터를 통한 사과문이었죠. 이 박범신 작가는 총 두 번의 사과문을 올렸는데 두 번 모두 트위터 140자 안에 들어가는 사과문이므로 전문을 읽어드리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사과문이 물결 표시로 많이 논란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참 죄송합니다. 웃어서. 이게 정말이지. 제가 몇 년 내내 이 방송 만들면서 맨날 우리 제작진들한테도 가끔 잔소리하고 하던 얘기인데 한글 키보드에서 물결 표시 없어야 된다. 이 물결 표시를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께 표현을 해드릴까 고민했었는데 불가능이 가깝다. 나름대로의 바이브를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문입니다. 스탕다리 그랬듯 살았고 썩고 사랑하고 살았어요. 쩜쩜. 오래 살아남은 것이 오욕 죄일지도. 쩜쩜. 누군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나이든 내 죄겠지요. 미안해요. 라고 물결 표시가 두 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요. 아니. 문제가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도 저희가 실소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이 성의 없는 사과문과 물결 표시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이틀 후에 다시 사과문을 올립니다. 이 사과문도 역시 전문을 읽어드리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위터일까요? 여기에도 물결 표시가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께 사과하고 싶어요. 인생, 사람에 대한 진한 과오가 얼마나 많았을까. 아픈 회안이 날 사로잡고 있는 나날이에요. 더 이상 논란으로 또 다른 분이 상처받는 일 없길 바래요. 내 가족, 날 사랑해준 독자들에게도 사과드려요. 네. 저는 종종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문화에 익숙치 않은 어른들이 쓰는 단 언어와 우리의 언어는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날까. 라고 생각해도요. 글을 쓰는 걸 어부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과문을 올리는데 요체로 끝나는 것. 그리고 다른 표시들이 많이 붙어있는 것.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과문이잖아요. 그런가요? 아픈 회안이 날 사로잡고 있는 나날이에요. 아, 내가 힘들다? 네. 이 두 번째 사과문은 페이스북에 조금 더 긴 버전이 올라왔습니다. 두 개의 트윗에 들어갈 분량의 버전인데. 아, 280자이네. 네.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제가 주목한 것은 맨 마지막에 부디 나의 철모르는 뜨거운 생에 대한 갈망을 접으면서 드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저 이제 비문이라고 지적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지 한 2년 됐는데요. 이거는 최순실이 썼나요? 알 수가 없네요. 최순실씨 글 되게 많이, 다작이야. 그분이 되게 바쁘세요. 알아, 알어. 그러니까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어디까지 퍼져 있는 건가요? 하여튼 이 저 사과문을 읽어보니까 작가는 작가입니다. 왜요? 일단 뜬그름 좀.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저는 진짜 한국에서 박범신 작가가 이런 문학적 성취를 폄하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 되는 작가의 손끝에서 나올 수 있는, 나와야 되는 사과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오면 안 되는 사과문이에요. 그렇죠. 평소 다른 글을 쓰는데 하는 생각에 10분의 1도 안 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런. 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나의 철모로운 뜨거운 생에 대한 갈망. 이런 거. 나의 철모로운. 아, 이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철모로운 뜨거운 생에 대한 갈망. 이걸 접으며. 작가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성, 고유의 감성을 핑계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싫은 거예요. 작가만 송용이 있나? 그러니까요. 예술가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죠. 이 고발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그 자리에 있었던 방송 작가와 팬이 반박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들의 말은 누군가의 눈에는 성희롱으로 보였겠지만 평소에 잘 아는 사이고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서 손을 맞잡고 얼싸하는 것밖에 없다. 여성을 은교라고 부른 것은 동경과 영감의 대상이 되는 모든 관계를 칭하는 것이다. 팬들은 알고 있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작가의 경우에는 성추행을 느낄 일은 없었는데 방송 아이템을 성추행을 참는 사람으로 몰린 것에 모욕감을 느낀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사와의 통화에서도 박범신 작가가 상처받은 분들에게는 사과를 드리지만 몸을 더듬거나 강제성이 있는 추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투볼 여지가 있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 참고가 필요하시다면 특히나 작가들의 언행에서 물음표가 떠지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방송해드렸던 146회의 목요일 순서에 손아람 대문장가와 저희가 문단계의 인사들은 어쩌다가 문단계의 인사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참고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주장을 하신 분과 피해자로 몰려서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하신 분이 언쟁을 벌였는데 그 사이에 최초의 고발을 하신 분이 그 상황을 즐기셨는지는 몰랐네요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죠. 옳지 않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가해자가 뒤바뀐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지적을 하기도 했죠. 알겠습니다. 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박본신 작가는 출간 예정이었던 이게 예약 판매도 다 받아놓았던 소설이라고 하네요. 신작 장편 소설의 출간을 보류해달라고 출판사에 요청했고 출판사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출간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박진성 시인의 사례입니다. 박진성 시인. 네. 시인 박진성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시인 지망생들에게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10월 19일에 있었던 폭로인데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죠 지금. 아까 제가 최초로 말씀드린 게 10월 17일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10월 19일에 있었던 폭로입니다. 트위터에서 A씨라는 분이 작년 미성년자인 저는 저보다 나이가 20살 많은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박진성 시인이 트위터로 시 배울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연락을 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후 박진성 시인이 계속해서 호감을 표시하고 언어적 성폭력을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하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A씨는 처음에는 시인이 누군지 본명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뒤 박진성 시인이 자신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며 그 시인의 본명을 밝혔습니다. 그 시인의 본명을 밝히자 여기저기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B, C, D, E, C가 나타났습니다. B, C의 경우에는 박진성 시인이 지금 당장 대전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 대화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겠다. 라고 협박해서 대전으로 내려갔더니 지인들과 술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이후 신체에 대한 추행이 있었고 노래방에서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도 계속 성희롱을 지속했고 거부할 때마다 자해를 운운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숙작시를 읽어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관계 여부를 묻고 좀 더 나이 많은 사람과 해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물었다는 폭로. 그리고 오늘 죽을지 모르니 같이 있어달라 라고 애거라고는 모텔에서 강제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폭로 등이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폭로에 대해서 박진성 시인은 10월 22일에 부적절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문을 올렸고 이후 모든 활동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에 두 번째 사과문을 올립니다. 이 두 번째 사과문에는 모든 출간 예정을 취소했으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사과문이 시작을 합니다. 이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이런 일을 초래한 것에 대한 사죄이지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청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은 인정을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카톡 내용 같은 것을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과의 카톡 내용 같은 것을 공개하기도 했고 이는 박진성 시인 블로그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열정을 가지고 정리했던 것은 한국일보의 기사인데 박진성 시인 블로그에 가면 한국일보 기사와 나눈 대화, 정정을 요청한 과정 등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이 박진성 시인은 9월 22일 한겨레에 나의 여성 혐오를 고발합니다라는 기고문을 올린 적이 있어서 더욱 화제가 되었죠. 그 전달에요? 네. 바로 전달에. 이 기고문은 진성아라고 다정하게 자신을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물결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이 기고문에서는 자신의 여성 혐오 이력에 대해서 스스로 고발하고 반성하는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여자를 만났고 이렇게 여성을 대하고 작품에서 이렇게 여성을 대성화시키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건이 벌어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두고 2차 가해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박진성 시인 본인도 이를 인정하여 한겨레의 기고문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뭐 그것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기고문은 현재 내려간 상태입니다. 아카이브는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박제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박진성 시인과 박범신 소설가 외에도 시 강좌에 찾아온 여성에게 너 섹시하다 나랑 자서 내시가 좋아진다면 나랑 잘래? 라고 물었다는 이준규 시인 성복행 시도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이채 시인 여러 시인들 그리고 문인들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고발글로 인해서 사과문을 올리고 절필 및 출판사회의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질문은 저는 상식에 수렴한다고 믿고 좀 꺼낼 수밖에 없는 게 성희롱 정도까지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인정을 했다면 그 다음 절차는 법적 절차지 활동을 접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셀프 형벌을 내리고 있다. 모든 활동을 접고 자숙하겠다는 형벌은 누가 정해준 거냐? 한국이 법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네. 그리고 이렇게 사과문을 올리고 입장 발표를 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성폭력 피해 주장에 대해 부인하거나 묵묵부답인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독 이 사례를 알아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하고 큰 충격을 받았던 사례가 바로 배용재 시인의 사례입니다. 배용재 시인이라는 사람? 네. 배용재 시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고향예고에서 문예창작가의 시강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종로의 문학창작실인 동상이몽을 오픈하여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향예고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동상이몽에 등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배용재 시인에 대한 성폭력 고발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모여서 고발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10월 22일에 고발자 O라는 계정은 내가 문학에서 벽을 마주하는 이유는 틀을 깨지 못해서 그렇다. 탈선을 해야 한다. 여기서 내가는 네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배용재 시인의 말을 인용하여 시작하는 고발문을 올립니다. 이 고발문은 아이폰 메모 어플로 작성이 되었는데 습작생 1입니다로 시작하여 이어 습작생 2입니다. 3, 4, 5, 6까지 이어집니다. 즉 6명이 모여서 쓴 고발문입니다. 이들의 고발 내용은 학교 창작실로 학생을 따로 불러내어 성추행을 하고 이어서 성폭행을 시도한 일, 그리고 한 번은 성폭행이 자행되면 이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은 일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추행했던 학생, 자신과 관계한 학생을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이간질시키고 성추행을 거부하거나 혹 수업시간에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면 이후 노골적으로 차별대우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성폭행이 있은 이후에 계속해서 관계를 지속하면서 점점 더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 학생들에게 했던 성희롱 발언의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이 배웅재 시인이 학생들에게 금품을 갈취했다는 폭로도 있습니다. 이게 문예창작가이다 보니까요. 101장 상금을 탄 학생에게 돈을 빌리거나 학생의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선생님이 빌린 돈을 안 갚으니까 다른 선생님한테 이 사실을 말해서 겨우 받았거나 학생의 부모에게 빌린 돈을 4년 넘게 갚지 않았다고 그런 사실들을 추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내가 문단 내에서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느냐, 문단에서 싹을 자르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문단 내 권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발자 555라는 개정의 피해 호소인들은 서로의 피해를 확인한 후 한국 여성민의회를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법률 상담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변호사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꼈고 그냥 연락 끊고 사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단념을 하고 서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땡땡내 성폭력 캐시태그 현상을 보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이 사실을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 이후 배웅재 시인에게 단했다는 추가적인 제보가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배웅재 시인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짧은 사과문을 올린 뒤에 피해자들이 반발하자 자신의 블로그에 다시 사과문을 올려서 고발 내용을 인정하고 이후 모든 활동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 자숙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까랑 똑같네요.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폭력이란 사실을 인지도 하지 못한 채 저질렀다. 합의하였던 비겁한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위기에 의한 폭력이란 사실을 자각이나 인식도 하지 못하고 저질렀다. 이 정도로 예약되는 사과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긴 사과문을 읽고 나는 그게 잘못인 걸 몰랐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잘못이라는 걸 몰랐다라는 주장 외에는 매우 자세하게 적혀있더군요. 자백을 다 한 셈인데. 그런데. 형사 처벌, 형사 구선 안 하죠.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 사과문을 보고 이 성관계가 합의된 성관계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자기 자신의 안이만 계산된 사과문이라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추가적인 폭력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된 사과문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법적 절차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한편 이 사건은 고향여고 문창가 졸업생 연대로 발전하였습니다. 배용재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탈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연대는 11월 11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사태에 대한 문제인식과 피해자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고향예고, 문학가지상사, 시인협회, 소설가협회, 한국작가협회 등의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탈선이라는 트위터 계정에 들어가면 고향예고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는 기사가 최근에 링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묵묵부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딴짓하려고 제 페이스북을 들어갔는데 페이스북에 고향예고의 답변이 있는 기사가 우연히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언론사가 고향예고와 인터뷰를 해서 고향예고가 탈선이 제시한 요구안을 수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히고 그 요구안 중에 실행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들에 대한 답변을 언론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한편 이들의 시집을 출판한 문학가 지성사, 이 출판사는 사건 초기에 조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문지가 우리나라 시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웬만한 시인 폭로는 사실 문지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문지에서 책을 출판한 작가들의 추문이 계속 이어지니까 출판사는 이것이 예외적인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다수의 사건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출판사도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고 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중단, 원고 청탁 중단, 이미 출판된 도서의 절판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지겨운 단어고 모르는 사람은 처음 듣는 단어겠죠. 창비파, 문지파. 문단 권력에 대해서는 손사람 작가님이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 단어는 흉해서 일부러 안 꺼냈죠. 저희들이 그때 방송할 때는 146회에서.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단어를 모른다고 하자 아주 X밥 취급을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불쾌하지 않았어요. 늘 그런 취급을 당했으니까. 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요? 학교에서 국문과 학부생이 선배들 만나서 무릎 꿇고 술 마시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 다 듣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보다 내가 그쪽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선배들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억한데 그런 사람들은 또 10중 8근은 또 성추행으로 이어지고 그랬어요. 술자리가 길어지면. 문단 권력을 이야기하는 용어가 창비파 문지파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문단 권력과 출판사가 연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렇죠. 무당파 소림파 이렇다. 그럼 이게 불교와 연관이 없겠느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용 작가와 연관이 없겠느냐. 없을 거예요. 한편 박진성 시인도 아까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배웅재 시인 같은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 선임과 법적 대응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에 대한 고소 여부가 아니고 이러한 사실들을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뉴스에서 하지 않는 말이라 그렇지 민주사회의 시민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작가와 지망생만의 일일까요? 몇 년 전이었죠? 출판단지 혹은 출판사 내의 성폭력도 가끔씩 문제가 되어서 터져 나옵니다. 최근 몇 년간 문제가 있었던 세멘파커스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11일에 있던 전국 언론 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건미역 의원의 출판계 성폭력 실태조사 발표에 의하면 출판계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힌 이의 비율은 68.4%였습니다. 68.4%요. 네. 참고로 출판계 남녀 성비는 8대 2 정도 됩니다. 아니 반대군요. 여성이 8, 남성이 2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죠. 제가 또 이제 소라소리잖아요. 책 섭외하려고 전화합니다. 제가 이제 소라소리 PD인데 책 섭외 때문에 전화하면 100% 여성입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남성 직원들은 거의 영업 쪽으로 많이 하시죠.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남성 편집인이 지원을 해도 영업 쪽으로 돌립니다. 근데 왜 대부분 사장님들은 남자지?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네티즌 47호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이 폭로는 끝이 없고 논란은 가중됩니다. 예술계에서는 유명 큐레이터의 성폭력이 폭로됩니다. 예술대학에 다니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케이시는 현재 학부생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에 실로 광속입니다. 10월 21일이에요. 지금 5일 지났나요? 네, 그렇죠. 일민 미술관 하명준 큐레이터에게 당한 성폭력을 고발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평소에 트위터를 잘 보고 있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식겁합니다. 저도 사람들 소배할 때 SNS로 메시지 보내거든요. 이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그 당시 프로필 사진이 같았다고 그래서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만남을 요청했을 때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자기도 여자친구가 있다며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작업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자기가 일하는 미술관에 표를 맡겨놓을 테니 전시를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접근이었다는 추측이 가능하죠. 이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전시가 끝난 이후에 어느 대학의 졸전을 보러 가자고 함께 차를 탔고 이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폭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주 연락을 해오고 케이시와 남자친구 사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동의 행동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케이시는 나중에 이 동일 인물에게 똑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몇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도 학부생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를 폭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발문의 마무리에서는 미술을 계속 앞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고발로 인해서 잃는 것이 많을까봐 두렵다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명지원 캐리터는 사과문을 올리고 자신이 가진 직위를 모두 정리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웃지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진짜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웃지 마. 페이스북 메시지 계속 보내고 있다잖아요. 어떻게 보냈는지 난 모르는데. 그게 웃긴 거예요? 그 힘든 거 어떻게 했냐고? 아니. 자기가 일어난 미술관에 표 맡겨놓을 테니까 전시보고 같이 얘기하자. 이 정도 상황까지 들으면 의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요? 네. 전시 끈다고 둘이 만나자는 거 아니야? 이야기하자 그러고 하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학부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 지망생이고 이 남자는 큐레이터예요. 그러면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죠. 아니 근데 저는 이 와중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SNS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만나고 하는 것들이 흔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UMC 같은 경우에는 섭외를 해야 되고. 그게 제가 이 얘기를 가운데서 듣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일 얘기를 하고 있냐. 대목에 지금 SNS를 이짓거리하고 있는 남자들 얼마나 많은데. 좋은 지적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DM 보내고 쪽지 보내고. 여성분들 프로필 들어가잖아요. DM 보내지 마세요라고 적어놓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다섯 명 중에 네 명은 되는 것 같아요. 모 개그맨이 피소당한 적 있잖아요. 그래요? 있어요. 그 양반도 보니까 그 인스타그램에 DM으로 이렇게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흔한 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 이 함영준 큐레이터는 작년 3월에 동아일보에 남성들이여 페미니즘이 불편한가? 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술계 내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로 과거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최흥철 큐레이터가 미술계 내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이후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기획전 참여를 미끼로 던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이 폭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국립현대미술관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고 결국 최흥철 큐레이터는 사직서를 냈고 이후 의원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폭로를 사실로 입증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큰 회사에서 의원 면직 처리된다는 건 되게 거칠게 잘린다는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 뜻이 아닙니다만 글자상으로는요. 네. 지금까지 오타쿠 내 성폭력, 문단 내 성폭력, 그리고 미술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의 사례 중 알려진 사건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당한 사람의 반응이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 몇몇 사건은 사회적으로 유명세가 있는 사람의 사례일 뿐이고 실제 이 해시태그는 일상적인 성폭력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예종의 경우가 특이한데요. 한국예술종합대학이죠? 네. 이 한예종에서는 각 대학, 학부 내 언어폭력 및 성폭력 사례를 정리하는 계정을 각각 만들어서 교내에서 벌어지는 각가지 성폭력에 대한 제보를 받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예종 미술원 여성혐오 아카이빙 계정, 무용과 여성혐오 아카이빙 계정, 애니까 여성혐오 아카이빙 계정, 영상이론과 여성혐오 아카이빙 계정 등 여러 계정에서는 성적 관련 상담을 받는 자리에서 학사 경고 상담이었다고 해요. 남자 만나고 다니냐, 밤일하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교수, 애인과 성관계를 했느냐고 물어봤다는 교수, 또한 판무파탈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다가 교수가 한 남학생에게 판무파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때 이 남학생이 배구 K씨를 언급하자 이 교수가 판무파탈을 그렇게 가슴을 칭하는 비어를 얘기하면서 가슴이 크지 않다라는 말을 했다는 사례도 올라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의 언어폭력 등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은 다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대학 내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럼요. 강의 시간에 남자 교수가 여성들에 대한 언어폭력, 성적 대상화, 특히 저는 국문과나 문창과를 나왔는데 여성에 대한 대상화가 이루어진 옛날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거리낌 없이 여성에 대한 모욕을 일삼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교수뿐만 아니고 남학생들의 외무 품평, 술자리에서 이어지는 성폭력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카이빙에 있는 성폭력 사례 중에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이 무기인데 뭐가 걱정이냐. 땡땡이가 몸의 비율이 좋다. 이제 꺾였네. 여자 나이 몇 살 넘으면 끝이야. 난 예쁜 여자 싫어해. 땡땡 앞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교수님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을 좋아하니 네가 가서 얘기해봐라. 이 발언을 했던 분은 트위터 밑에다가 당신이 남자라서 교수한테 예쁨을 받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뻐진 걸 보니 연애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강의실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그 음료수 모텔 음료수 아니냐고 물어봤다는 질문 등. 만약에 친하면 해도 되는 정말 친하면 해도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 거기 추천할 만하다. 누나 이 중에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월풀 끝장 준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랑 유변상 PD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성 앞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언어폭력이 남자들만 있는 세계에서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는 최근 있었던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여성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남자들끼리 있을 땐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럼 방금 논리에 의하면 남자들끼리 단톡방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특정인을 지목한 다음에 성희롱을 가했잖아요. 이런 아카이빙 개정과 여러 가지 폭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예종 애닉과나 등등 몇몇과에서는 학과장 및 교수 일동의 이름으로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해 폭로하고 있는 개정이 한예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개원예대, 서울대미대 등의 대학에서 개정을 만들어서 사례를 수집하고 있고 홍익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홍익미대의 경우에는 최근 학생회장의 성폭력 폭로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학생회장이 사과문을 올리고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희롱, 성추행 사실도 함께 밝혀져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자 선배들이 억지로 여장을 시켰다든지 노래나 춤 이런 걸 억지로 시켰다는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땡땡개 성폭력 이런 이름으로 이어지는 폭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죠. 사실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읽어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임 회사 내 성폭력, 이 글씨만 봐도 극단적인 남녀 성비와 여성 캐릭터에 대한 대상화, 비상식적인 노동 강도에서 파생되는 성폭력 등이 예상되죠. 그리고 그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실제로 그런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괴 내 성폭력,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여성 모델에 대한 성폭력, 그리고 사진괴도 사실 약간 도제식 시스템이 남아있거든요. 사진괴 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등이 예상이 되죠. 이런 걸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실제로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는 고발도 있고 누드 촬영 현장에서 옆에 있는 여성 스탭에게 모델이 부끄러워하니까 너도 벗어라. 이런 걸 요구했다는 사례도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되게 유명한 배우, 과거에 지금은 한 40대, 50대쯤 된 배우인데 한 20대 때 영화 촬영을 하다가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벗은 거예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년간 지금도 그 영상 재료는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 한순간에 그것 때문에, 한순간에 아마 그게 위계에 의한 그런 게 되겠죠. 영화계 역시, 심지어 대학 영화계에서도 그렇대요. 대학교 영화과에서도 영화를 찍잖아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권위적인 태도와 여성 배우 지망생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골 때리는 게 이 뒤에 예술이란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스포츠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도 심각합니다. 2008년에 스포츠 감독들에 의한 성폭력이 크게 대두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중고교 여성 스포츠보에서 감독이나 코치가 학생들에 가하는 성폭력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한 언론사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한결의 기사에 따르면, 중고교 운동선수 중 63.8%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 내 성폭력, 클래식 음악계 내 성폭력, 학교 내 성폭력, 그리고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운동권 내 성폭력 등 거의 우리 삶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이 해시태그의 카테고리들은 지금 우리가 이걸 들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도 없죠. 사실 모두 사례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어떤 형식으로 성폭력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하나 제안해 볼까요? 회식 자리 내 성폭력은 어떨까요? 짱이죠. 짱인 건 또 뭐야 인마. 단어 선택을. 죄송합니다. 다시 물어보르겠습니다. 회식 자리 내 성폭력은 어떨까요? 매우 심각합니다. 혹은 콜센터의 성폭력. 식당이나 카페에서 서비스 상황 시 벌어지는 성폭력. 전부 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그림이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최근엔 강화문 집회와 관련된 시위 내 성폭력도 있습니다. 강화문 집회 내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이에 여성들에겐 결코 평화 시위가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잇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에는 강화문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장난스러운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위터에 고등학생 놀이러 간다 이런 트윗이 올라와서 리트윗 당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분노한 일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발언과 폭로는 아니 감히 그런 일이 있었다니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고 평화 시위에 물타기 하지 마라 평화 시위에 먹칠하지 마라 선동하지 말라 이런 반응들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화문 집회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어서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렇게 예쁜 분이 집회에 나오다니 이런 걸 비롯한 외모 품평과 언어적 성폭행 그런 소리 모두 발언하다 욕먹으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꽤 많았을 거예요. 예쁜 분이 많이 나왔다고요? 네.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불쾌한 사진 촬영 불쾌한 사진 촬영 네. 그리고 헌팅. 시위 현장에서 헌팅 헌팅? 네. 뭐 이제 시위 끝나고 같이 선언장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제 사람을 받아들이는 차이 있잖아요. 네. 그 문제에 대한 그 민감함 있잖아요. 네. 네. 아니 인류더러 헌팅을 하지 말라고는 못해. 네. 다만 거절하면 재빨리 도망가라. 그렇죠. 그렇죠. 빠져라. 네. 그래요. 라는 정도의 문제인데 그걸 이제 노골적으로 하고 내가 이 남자가 관심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에 관심이 없는데 헌팅을 너무 오랫동안 심하게 하면 그건 불쾌하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외부에 보고될 정도면 불쾌한 헌팅이 많았을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이를 두고 시민의 권리를 찾으러 나간 집회에서도 우린 성적 대상일 뿐이었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수많은 해시태그 중에서 가장 클릭하기 무서운 해시태그는 바로 가족 내 성폭력입니다. 네. 실제로 이 해시태그 안에도 여러 사례가 있고요. 아버지에게 당한 성폭력, 친오빠에게 당한 성폭력, 친척들에게 당한 성폭력, 그리고 이런 무기난 가족들에 대한 폭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취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읽어보고 열받았다가 착잡했다가 담배를 피웠다가 다시 앉았다가 그러기를 반복했었는데 특히 가슴이 아픈 거는 이분들이 폭로를 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일단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후 10년입니다. 또한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내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렵죠. 네. 이 땡땡내 성폭력에 관련된 폭로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끔 남성들이 자신이 당한 성폭력, 혹은 자신이 목격하고 그 자리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못한 성폭력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은 성폭력이 아주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권력구조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의 구조로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사회에는 다양한 권력이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은 문단과 미술계였습니다. 현재까지 이 땡땡내 성폭력 캐시태그 운동은 주로 문화계 내에서 유독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를 두고 문단이나 미술계 등의 집단 내부의 권력은 막강하지만 그 집단 밖으로 탈툴했을 경우에 그것은 거의 힘이 없는 권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빠져나온 이들의 폭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만약에 커지고 순기능을 하게 된다면 다른 실제 바깥 자본주의 세상에서도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 역시 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윤석열 기자가 정리해온 사례들에 대한 간단한 아카이빙을 들으셨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나머지 얘기를 하죠. XSFM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재단이 손해를 좀 보네요. 비인간성을 막 떠들고 있을 때 극히 인간적인 광고가 나왔어요. 네, 결론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전에 문단과 미술계, 문학인의 권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권력 때문에 일어났던 성폭력이 그 권력 밖으로 빠져나온 경우에는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점은 잠깐 생각해보면 성폭력이 일어나는 권력구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추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권력의 범위가 강범위하고 자신의 커리어와 생활에 직결되는 다른 곳에서는 어떨까요? 폭로할 것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걸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시간이 넘게 잘난 척을 하면서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OO의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내가 가해자인 적은 없었는지 삶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해 사실이 기억나기도 하였고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었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수많은 가해 사실이 기억나기도 하고 제가 기억나지 않은 부분은 더 많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저뿐일까요? 저 역시 이 사과문 대잔치 속에서 몇몇 분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이 그것을 허락한다면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에서 성폭력은 심지어 숨어있지도 않고 당당히 머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끔 그것이 어떤 사건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누군가의 문제제기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 문제제기가 오래가거나 혹은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내지도 못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아주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유쾌한 장난이랍시고 보여주고 있는 영화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사회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의 하드디스크 속에 있는 리벤지 포로노처럼 분명히 있지만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땡땡개의 성폭력 캐시태그 운동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 파편화되어 있어서 하나로 뭉치지 못했던 성폭력들을 아주 기본적인 카테고리로 분류한 것만으로도 이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는 직간접적 당사자 혹은 그 분류 안에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혹은 목격한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라는 질문보다 그 업계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답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이 폭로의 탑은 위험합니다. 익명으로 자행된 어떤 폭로로 인해서 개인이 억울하게 사회적 낙인을 받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사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웹툰 작가 이자희 씨, 소설가 박범신 씨, 시인 박진성 씨, 시인 배웅재 씨, 그리고 큐레이터 함영준 씨가 사과몽과 별도로 호소한 억울함, 사실관계의 오류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리고 우리는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지목해서 성폭력 사실을 폭로해놓고서는 가해자로 지목당한 단사자가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라는 DM 하나만 남겨놓고 도망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해시태그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비극이 일어나야만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역사라기보다는 기억 속에서 그리고 지금의 전국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극이 터지고 나서야 사회가 발전한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일련의 움직임으로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겐 아직 진입하지 않은 사회를 데려다보는 창이 되었고 또 누군가는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커다란 논의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논의 앞에서 우리는 또 분노할 것이고 싸울 것이고 분열될 것입니다. 분열될 거예요. 누군가는 조리돌려질 것이고요. 누군가는 무시를 당하고 누군가는 눈물 지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싸움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또 조금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경험치가 아주 많습니다. 조리돌려본. 조리돌림 당해본. 아까 제가 이제는 여성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는 영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뒤에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어라는 식으로 많은 성폭력이 묘사될 것입니다. 네.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부디 이 성장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얌전하게 끝내네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리를 했을 뿐입니다. 특히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은 저희들 말고 전문가 집단도 있죠.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죠. 다만 저희들은 이제 영 못 들어보신 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의 피해자는 크게 다수 하나 소수 하나 이렇게 갈립니다. 다수는 폭로를 했어야 했던 실제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그분들이겠죠. 네. 그리고 소수는 폭로의 피해자로 지목되었으나 한 것에 비해서도 좀 많은 것들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 혹은 한 것이 없는데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있을 겁니다. 네. 그 두 가지 문제 모두 윤세민 기자가 지적해준 대로 겪어야 할 일이라는 게 참 무섭죠. 윤세민 기자 준비한 데에서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다 나갔습니다. 한마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연 이야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최대한 모든 이 인권을 걱정해가면서 박제를 했습니다. 박제 아닌 박제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어떤 사건도 법적 결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네. 물론 트위터에 폭로되었던 SNS에 폭로되었던 경우들을 제외하면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지금 실형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 검경이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움직임들 정도로 설명해드렸습니다. 갑자기 폭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사건이 거의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네. 아저씨로서 아저씨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되게 많습니다. 네. 제가 일을 하면서 직장 내 성교육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뭡니까?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당신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나한테 그런 짓을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물음을 직접 대면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야 인정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팁인 것 같아서 또 필요한 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법적인 오해가 없으려면 안타깝지만 좀 자세히 물어봐야 합니다. 네. 안 그러면 또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이 그냥 해결을 못하고 억울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내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무서운 문이 나오십니다. 지금 이 얘기도 일반적인 언론 매체에서 좀 다루기 힘들어해요. 내일은 더 다루기 힘든 이야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인 언론 매체에서는 사실 이게 사실로 밝혀진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상을 뭉뚱그려 설명하는 방법으로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옳은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일단 한 수 더 떴습니다. 네. 내일은 몇 수를 더 뚫을 것 같습니다. 윤세민과 UM쇼, 유면상 PD였습니다. 김상조 기술행정관이었습니다. 201회 금요일 순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집회에서. 따뜻하게 입으라고 말씀드렸던 건 사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멋지다고 생각했냐면요. 집회가. 집회 전문가들의 모든 예상을 다 뛰어넘었어요. 맞아요. 제가 따뜻하게 입으라고 형분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남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옷차림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왜 제가 할 말이 없냐면 그게 다 틀렸기 때문이에요. 더웠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냥 자기 예뻐하는 옷을 입고 왔어도 걷는데 그다지 힘들지도 않았고 춥지도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이번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가 벌어지지 않은 현장과 비교해서 온도가 6도가 올랐습니다. 사람으로 열섬이 생긴다는 건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야구장에 가서도 쉽게 느끼기 힘든 일인데. 그래서 제가 배운 교훈은 그거였어요. 공화정의 주인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잖아요. 집회 시위. 네. 여기에 베테랑이 있을 수 없구나. 그러네요.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위 현장에 거의 다 갔었는데 남자들의 겨울복장이잖아요. 반팔 위에 무적 패딩. 대장급. 네. 그렇게 입고 나오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덥잖아요. 여차 안 벗으려고. 덥잖아요. 그래서 반팔을 입고 추워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패션의 맹점은 중간이었다는 거죠. 종종 가다보면 남성분들이 반팔을 입고 패딩을 끌어안고 추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저씨 여러분 분며는 비추한다. 맨투맨 하나라도 안에 집어넣어놓자. 네. 아저씨들에게는 한마디도 합니다. 오늘 주소 적겠습니다. 198회는 좀 주제로 먹었다 저희가. 다시는 이런 시민들의 일반 권리에 대한 충고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다 틀렸다. 다 틀렸다. 내일은 좀 틀리지 않을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B W K I B W K I B W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